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기도 안차는 이게 진짜일까 싶은 사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디 진심으로 주작이길 바라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자기 남편의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지는 가지도 않고 집에 설거지가 쌓여있는데 왜 안오는거야? 바람피우는거야? 이렇게 의심하다가 결국 박자가 돼버린 여자. 언제 남편 큰아버지 장례식에 3일 내내 있어야 되는건가요? 어제 있었던 일인데 어이가 없어서 글 써봅니다. 아니 집에 올 시간이 넘었는데 소식이 없더라구요 남편이. 그래서 뭐야 왜 안오는거야 이러면서 전화기를 들어 올리던 바로 그 순간에 남편한테 급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되게 다급하더라구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방금 자기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울산을 좀 다녀오겠대요. 참고로 여기 서울이에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알았다. 운전 조심히 해서 잘 다녀와라. 이렇게 하고 보냈고 저는 당연히 오늘 집으로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오는거에요. 전화를 걸었죠. 그리고 왜 안오는거야 뭔데? 하고 물었더니 이게 무슨 와 인간이 글쎄 3일 내내 즉 장례기간 동안 거기 머물겠다는거에요. 글쎄.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니 거길 왜 계속 있는건데 뭔소리 하는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대판 싸웠는데요. 아니 여러분 저 지금 이거 저만 이상한거에요? 저 혼자만 이해가 안되는거냐구요. 아니 지가 뭔데 거기 3일 내내 있겠다는거야. 자기 부모님도 아니고 그냥 큰아버지인데 자기는 조카잖아요. 친자식도 아닌 조카가 거기 3일 내내 머물겠다는 이게 정말 경우가 맞는거에요? 나 집에 혼자 있는데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어요. 오늘.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쓸쓸하고 거기다가 원래 청소랑 빨래랑 설거지 분리쓰고 이런건 남편 몫인데 남편이 집에 없으니까 당연히 막 청소거리 설거지거리만 쌓여가고 있고 또 큰아버지 장례식은 회사에서 따로 특별휴가가 안나와요. 그래서 개인 연차를 쓰고 다녀오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럼 하루만 써야지. 원래 저희 남편이 개인 연차를 저희들 12월에 이번달에 여행갈때 쓸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다 써버려가지고 이젠 그렇게도 못하게 됐고 모든게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서울이에요. 거기는 울산이고. 얼마나 멀어요. 그러니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도 시간이 꽤나 소비될텐데. 이래저래 정말 답답합니다. 아니 큰아버지 장례식이면 그냥 살짝 얼굴만 좀 비추고 오는 정도 아니었나요?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보여달라고 해서 보구장을 확인을 하긴 했는데 이거 혹시 큰아버지 장례를 핑계로 울산에서 다른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우고 오는건 아닌지 이런 의심이 들어요. 제가 지금. 물론 만약 오늘 올라왔다면 나도 이런 생각까지는 안했겠죠. 뒤에 더 있습니다. 많이. 댓글 1번. 아니 씨 나는 또 제목만 보고 조카 며느리한테 3일 내내 앉아 있어라 이러는 줄 알았네. 닌 뭡니까? 미친거에요? 왜 제목을 이따위로 써가지고 사람 짜증나게 하는거냐고. 그리고 아니 조카가 3일 동안 거기 지키면 안되는거야? 그런 법이라도 있어? 왜 이렇게 화를 내지? 남편 위로는 해줬냐? 쓰리한테 같이 가자 이러면서 빈소를 억지로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남편 혼자 가가지고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데 겨우 그 3일도 못 참아가지고 쓸쓸하니 청소랑 설거지가 쌓여있니 바람을 피우는 거 아니냐니 이런 거지같은 상상을 하다니 당장 병원 가세요. 혹시 당신네 친정은 상놈의 집안인 겁니까? 그러네 자식이 이꼬라지니까 이젠 부모를 넘어서 집안 전체가 욕을 처먹는 거구만. 근데 참 신기한 건 이런 사람도 꼭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그것도 멀쩡한 사람들이랑. 이거 왜 이러는 걸까? 환경오염 때문에 그런 거야. 참으로 날카로운 한방입니다. 그래요. 사람이 가정교육을 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덩달아 자기 부모님까지 욕을 처먹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 다들 이 쓴 일을 보면서 반면 교사 삼아가지고 절대 이렇게 살지 맙시다 인생. 어? 아니 잠깐만. 뭐야? 아니 남편 큰아버지 장례식인데 왜 네 남편 혼자만 보내요? 님도 같이 최소 얼굴은 비춰줘야죠. 그게 사람이고 정상이야. 뭐야 이거? 사고방식 개 소름돋네. 어? 아니 같이 조문을 가야지. 너는 왜 안 가? 미친 거야? 너는 그래. 당연히 올라오더라도 얼굴은 비춰야지. 이거는 뭐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썩은 걸 올리고 앉았네. 물론 거리가 가까우면 얼굴만 비추고 올 수도 있겠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되니까. 그런데 거리가 그렇게 말면 내려간 김에 삼일 채우고 오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 몰라요? 아니 근데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보통 남편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아 그래 두 사람 사이가 정말 각별했나 보다. 마음이 힘든가 보네. 이렇게 생각하고 위로를 먼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뭐 청소가 안 되네 설거지가 쌓여있는데 바람은 피우네 어쩌네. 와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썩었다 진짜. 아니 이거 너무 거지 같아가지고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개조를 해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감도 안 오네. 숨이 턱 막힌다 야. 이런 거 봐 우리가 하루 이틀 봅니까?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알려줘도 모르고요. 설사 안다 해도 절대 죽어도 인정 안 하는 거 다 알잖아요. 네 남편 그리고 시댁 사람들이 이거를 꼭 보고 하루속히 이혼당하길 바랍니다. 진심이에요. 이런 미친 야. 원래는 너도 같이 가야 되는 자리야 인마. 그 먼 거리 안 끌려가는 것만으로도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이게 뭔 짓거리야 이게? 뭐야 이거. 진은 뭐 아예 가지도 않았네. 헐. 그러면서 뭐 설거지가 어쩌고 어째? 야 정말 이런 게 마누라라고. 그 남편 누군진 몰라도 진짜 인생 전체적으로 똥을 밟았구만. 오지게 밟았어. 헐. 뭐? 청소, 빨래, 설거지, 분리수거는 남편 담당이라고요? 그럼 쓴이는 뭔데요? 생활비 전담인 건가? 추가. 흠. 댓글들 쭉 읽어봤는데요.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처음 한 10개 정도가 달렸을 때는 다들 제 편이었거든요. 또 한 번씩 저를 이해 못해주는 댓글에는 반대도 엄청 많이 박혔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누군가 본탕이라도 치는 건지 뭔지 최근에 달린 이상한 댓글들한테 휩쓸려가지고 다들 신나게 저를 씹으면서 까내리고 있네요. 저기요. 참 어이없네. 아무튼 그래요. 새로 오신 분들은 최근 댓글들에 휩쓸리지 말고 처음 달려있는 10개 정도의 댓글들을 보고 와주세요. 상식적으로 자기 아버지도 아니고 큰아버지야. 그런 장례식에 3일 내내 앉아있는다고. 이건 진짜 말이 안 된다 보고요. 아니 그 이전에 저는 이런 것들 처음 듣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나 소름 돋거든. 뒤에 더 있습니다. 뭐요? 신증 거지 같은 건가? 주작이야 뭐야? 여하튼 그래. 소름 돋는 건 바로 너야 너. 새로 오신 분들은 최근에 댓글들 휩쓸리지 말고 처음 10개 정도 댓글들을 보고 와주세요. 이런 소리 하길래 뭔가 싶어가지고 제일 앞으로 갔지. 그리고 그 댓글들 보고 왔는데요. 그래요. 몇몇 미친 댓글이 달려있긴 하더라고. 제일 마지막에 제가 추가해놨어요. 보니까 원호 댓글을 바라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니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네 민성은 진짜 글났어요. 저는요. 지금 네 말 맞다나 너를 신나게 까내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글만 봐도 바로 느껴져요. 당신은 어딘가 아픈 사람인 것 같다 이겁니다. 진짜 걱정되니까 병원을 좀 가보는 게 어떨까요? 님도 같이 갔어야 하는 자리라고요. 님도. 게다가 님남편 지금 큰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안 그래도 힘들텐데 연차가 아깝느니 놀러갈 때 쓰기로 했다느니 어쨌느니 이딴 소리하고 있으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이혼을 하든가.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모르는 남이 죽어도 이런 소리는 못해. 남편 진짜 불쌍하다. 이런 사람이 내 아내라니. 아니 당신 일가 친척들이 죽어도 이런 소리 할 수 있어요? 바람이 났는지 의심이 된다고. 와 병원 가세요 제발. 아시겠죠? 나 이 사람 진짜 싫어. 지금 고인이 된 분은 남이 아니라 바로 네 남편 아버지의 형이라고요. 설령 당신한테는 아무 의미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래. 남편은 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3일 내내 있는 거겠지. 아니 네 분 부모랑 형제 친척 없어요? 도대체 인간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면 이렇게 되는 걸까? 특히 뭐 이런 와중에 다른 여자가 어쩌고 어째요? 아 님 진짜 소름돋아요. 분탕지 이지랄. 여기서 분탕지 하는 건 너 하나뿐이야. 와 본문도 읽으면서 어처구니 다 틀렸는데. 추가금은 정말 어질어질하네. 남편은 전생에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거랑 결혼했을까? 어? 거북선 밑에 있던 뭐 암초 같은 거였나? 추가 2. 댓글이 이렇게까지 많이 달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지성으로 저를 비난하고 있는데. 아마 이상한 남초 사이트 그런 데서 몰려온 것 같아요. 좌표를 찍고. 근데 또 그런 와중에 제가 왜 남편에게 화가 났는지 이해를 해주는 분들도 많이 계시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솔직히 조카가 큰아버지 장례식 내내 지키고 서 있는 집안이 여기 말고 또 있냐고요. 적어도 제 주변엔 아무도 없거든요. 들어본 적도 없다고요. 여하튼 제 편이 되어주신 분들 정말정말 감사드리고요. 댓글에 여러분 댓글에 반대가 좀 박혀도 지우지 말고 그냥 계세요. 힘든 거 물론 잘 알겠는데 그래도 꼭 부탁드립니다. 원래 그렇잖아요? 또라이들 속에 정상인이 끼어 있으면 그 정상인이 또라이가 되는 거. 좀 힘들어도 참아주세요. 아 그리고 남편 바람은 의심 안 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됐어요? 솔직히 그래 이건 내가 생각해도 좀 오버인 것 같더라고. 무엇보다 나는 그냥 너무 열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였어요. 진짜가 아니고. 여하튼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제 편이 되어줄 정상인 여러분들의 댓글들 계속 기대할게요. 좋은 의견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런 미친... 아니 기다리게 뭘 기다리겠다는 거야? 뭘 기다려 뭘! 벼락이나 기다려라. 쓰니 주위에는 단촐한 집안들만 있나봅니다. 조카가 삶을 지키는 경우 많아요. 물론 식장이 가까우면 잠깐씩 집에 다녀오기도 하죠. 그리고 발인때도 그렇고 산소 화장장까지 다 따라가요. 그리고 쓰니 너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어? 참 그지같은 재주가 있어요? 응. 슈퍼 답장러야? 저기요. 니 듣고 싶은 말만 들을 거면 그냥 글 자체로 쓰지 말고 니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요? 니 남편이 장례 3일 내내 지키겠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큰아버지를 또 좋아했고 존경했다라는 건데 아니 이걸 정말 몰라서 이러는 거야. 말은 이렇게 했지만 조만간 글 지우고 도망가겠지? 끌 끌 끌 끌. 니 자존심이 어디까지 허락을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아 그리고 박제도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끌 끌 끌 끌. 이야 이야 요즘에는 아예 대놓고 집행 들어달라고 그냥 얘기를 하네? 끌 끌 끌. 제발 제발 꼭 남편이 이 글을 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스니가 말한 댓글 하나 가져왔습니다. 남편 이상해? 큰아버지 장례식 3일 내내 앉아 있는다고? 보통 얼굴만 미치고 절만 하고 들어오지 않나? 이 글만 읽어도 시댁의 큰아버지까지 챙겨야 하는 스니의 그 씁쓸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대작글. 야 추각을 보고 도대체 어떤 미친 인간이 편을 들었나 싶었는데 역시 대정신이 아니구만? 끌 끌 끌 끌 끌 끌. 주작이겠죠. 아니 주작이어야 합니다. 이런 거는. 옛날에 벌써 10년이 다 됐네요.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때 저희 삼촌들, 숙모님들, 고모들, 고모부 전부 다 3일 내내 거기서 먹고 자고 했거든요. 다들. 참 너무 감사했죠. 그런데 참 진짜 말을 못하겠네. 이거는 그냥 주작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말할 가치도 없다고 봐요. 집하고 같이 앉아 있어라 한 것도 아니고. 참 진짜. 저기스플چ 그 밑으로 제 사진들이 인조해서 andereregierung